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형 부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3강입니다 여러분. 기초사료. 이번 시간에는 아마 고대 경제부터 해서요. 중세정치 2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양이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너무 양이 많죠. 1강부터 10강까지. 특히 고대 정치 쪽. 삼국시대 사료가 다 들어가서 양이 많은데 이쪽은 저번 시간보다는 양이 좀 적습니다. 우선 필기노트 23페이지 고대 경제 보고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할 게 없어요. 고대 경제 여기는 여러분 토지제도하고요. 민정부서만 보면 됩니다. 토지제도 여기 나오죠. 23페이지. 여기 관료전, 정전, 그 다음 녹읍, 폐지학. 여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네. 기역니은, 지은니은. 관료전 지급. 관료전. 여기 이렇게 돼있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그 다음 녹읍 부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왕도 알아야죠.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그렇죠. 그래서 녹읍이 제일 중요해요. 녹읍 폐지하고 녹읍 부활이 제일 중요하니까 녹읍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읍은요. 왕권과 반대로 갑니다. 녹읍이 폐지라. 이것은 왕권 강하고요. 녹읍이 부활됐다. 이건 왕권 약화입니다. 녹읍과 왕권은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있냐. 민정문서 있죠. 민정문서. 민정문서는 2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죠. 369, 369, 촌민호. 369, 촌민호. 촌주가 3년마다. 그렇죠. 민이 6등급, 호가 몇? 9등급. 이렇게. 369, 369, 촌민호. 그렇죠. 369, 369, 촌민호. 3년마다 촌주. 민이 6등급, 호가 9등급. 이렇게. 촌민호.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69, 369, 촌민호하고. 다음. 뽕 맞으면. 잣대요. 호두드세요. 이거 있잖아요. 뽕, 잣, 호두나무. 기록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촌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료 보죠. 사료. 사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녹읍. 그렇죠. 경동왕 16년. 내외갈래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내려주었다. 녹읍 내려주었다. 경동왕 때 녹읍. 녹읍 폐지한 건 누구냐. 신문왕. 녹읍 부활한 건 누구냐. 경동왕. 이거죠. 왕건이 있는데 이건 못 풀어요. 이걸로 못 풉니다. 위에 걸로 풀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고대 사회 보죠. 고대 사회. 고대 사회는 이제 제 거 필기노트 볼게요. 여러분. 25페이지입니다. 필기노트. 신분제도, 삼국시대 이전, 초기, 연맹국가시기. 그 다음 삼국시대 이후 이렇게 되어있네요. 고구려, 사회특성, 법률, 혼인풍속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옥제와 형사 취재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 신분제, 진대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 이 진대법, 서옥제 너무 중요하죠.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서옥제하고 진대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6페이지 가죠.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백제 나오는데 이거 상무적기풍. 씩씩한 기풍 나오면 고구려. 상무적기풍 나오면 백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제관식 있죠. 여러분 은제관식 나오면 무조건 백제예요. 은제관식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백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제관식 나오면 무조건 백제다. 그 다음 법률 간호만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 화랑제도 나오죠. 화랑제도. 진흥왕 때 국가조직화됩니다. 그 다음 낭랑비문. 채치원 거. 세소국의 원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품질이 요새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대아급.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벌찬. 대아찬. 그 다음 아찬. 급벌찬.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육두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육두품. 중의제하고 육두품. 육두품의 중의제가 있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육두품은 중대 때 왕이랑 결타. 하대 때 호족이랑 결타. 중앙하오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하오. 그렇죠. 육두품은 뭐? 중앙하오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하오. 육두품은 뭐? 중앙하오. 중앙하오. 육두품은 중앙하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중앙하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라 호족. 호족 육두품. 육두품이 제일 중요하죠.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할 게 없네. 그렇죠. 고대사여도 사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두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호족은 지방에 성주를 일컬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사료 보죠. 육두품은 강수. 육두품이 제일 잘 나와요. 태종대왕 무혈왕입니다. 직위하자 당사신이 와서 조사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해오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왕이 글을 불러 물으니 그가 왕 앞에 한 번 보고는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의심스럽거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왕이 놀랍고도 기뻐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에 그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가 아랬다. 그렇죠. 봐봐. 외교문서를 해석했네. 외교문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다? 강수예요. 외교문서. 외교문서 하면 해석하고 글 잘 썼다. 그러면 누구다? 강수다. 강수는 육두품. 강설체는 여러분 육두품. 강설체. 몇두품? 육두품. 강설체는 뭐다? 육두품입니다. 강설체는 육두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강, 설, 최, 육두품. 그 다음 기상집 문제도 여기. 아까 이거 같은 거군요. 신은 본래 임난가의 사람이며 이름은 우두입니다. 말했다. 경에 두고를 보니 강수 선생이라 부를만하다. 광수 안에 대놓고는. 그렇죠. 강수로 대놓고 했네요. 강수는 그곳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불교를 새 외교로 했습니다. 불교를 새 외교로 해서 조금 불교를 싫어하고 유교를 현실적이라 해서 유교군부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외교문서 잘 썼고요. 그 다음 일부일처제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7급. 대사의 범호는 무험으로 달마대사의 10대손이다. 고조부와 징조부 모두 조정해서는 제사항 나아가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법청으로 등란. 여기 핵심당 나오네. 등란 나오네. 등란. 그렇죠. 등란 나오면 뭐다 이거는. 등란 나오면 몇 두품? 육두품. 등란 나오면 몇 두품? 육두품. 등란 나오면 육두품으로 여러분이. 볼 것도 없어. 등란 나오면 육두품으로 찍어주세요. 등란 나오면 그냥 뭘로? 육두품으로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두품으로. 등란 나오면 몇 두품? 육두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골품제 보도록 하죠.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호하는데 뭘 따진다? 골품을 따진다. 그렇죠? 골품을 따진다.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닌데 비록 큰 재주와 꾀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락을 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자 옷을 갖춰입고 칼을 차고 천자 옆에서 출입하면서 만족하겠다. 이거 설계두죠. 설계두. 설계두. 설계두가 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돼? 당나라 가서 전쟁에 참가해서 용감히 싸웠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총알바지대. 총알바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바꾸려고 해야지 해외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면 총알바지대. 그런데 이 사로 나온 뭐다? 설계두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 사로 나와 이거 설계두구나. 육두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품 따진다. 골품도 얘기하는 거고 설계두. 설계두는 몇두품? 육두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고대문화 1 가도록 하죠. 고대문화 1.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불교죠. 불교. 불교. 고구려는 소실방 때 들어오고요. 그다음 전지순도가 전례했죠. 그다음 백제는 침령 때 들어옵니다. 동진 마라난타가. 백제는 묵호자가 전례하고 이게 공인된 게 법흥왕 때 2차돈이 공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길게요. 28페이지 보시면 여기 불교사상 발달 여기 나오죠. 보시면 원강, 자장, 원효 이렇게 나오는데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이거 암기틱북 기억하세요. 광장의 원효원이 뭐 한대요? 초친다. 광장의 원효원이 뭐 친다? 초친다.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이렇게 말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원광, 자장. 이거 원광, 원광. 원광. 이거 누구? 자장, 자장. 이거는 원효지. 이거는 의상이지. 이거 원칙이지. 이거 해초지. 광장의 원효원이 뭐 친다? 초친다. 광장의 원효원이 뭐 친다? 초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광장의 원효원이 뭐 친다? 초친다. 원광, 자장, 원효, 의상, 원칙, 해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원효원이 뭐 한다? 초친다. 광장의 원효원이 초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죠. 사람들. 원광부터 보면. 원광 볼게요. 원광. 결사폐하고 세속 오기잖아. 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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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광은 걸속. 걸속으로 보면 되고요. 자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장. 자장 아홉 개. 개장, 대짜리. 요새 자장 잘 나와요. 그렇죠? 자장 아홉 개. 황정, 구춘목탑. 그렇죠? 개울종. 대짜리, 대국토. 그렇죠? 원효 중요하죠. 원효. 원효왕 밑에. 아, 정분, 일화통일. 아, 아미타, 정토종, 군항사, 일화통일. 일심, 화쟁, 통합불교. 그리고 일본의 전파. 그렇죠? 그리고 책이름. 이승기하고 금강산 가서 열 번 싸우고 화해한다. 이거 책이름도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알겠죠? 이승기, 대승기, 신론서. 이승기랑 금강산매경론. 열 번 싸우고 신문화쟁론. 화음경서. 이것까지 원효. 원효 언제 베스트에요. 게리직도 원효 많이 나왔어요. 게리직 원효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원효 꼭 보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무사. 일화관부상 1. 일직다 다지길. 화음. 관세음보사. 일화관부. 부석사. 부석사 문제 잘 나왔죠? 그렇죠? 상호의전서. 원측, 원회. 해심밀전서. 왕초. 왕호천 축구. 이렇게 여러분이 승려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열반종, 오교, 선종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반종, 보덕, 부부, 개울종, 자장, 계작, 법성종, 원효, 어어, 그 다음 화음종, 의상, 화상, 법상조, 상표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발해 불교, 정예공주, 묘주명, 대응보력, 교감, 금융, 선법, 대왕.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선종, 선종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유행합니다. 신라 말에 들어와요. 신라 말에 들어오고. 이게 유명한 게 여러분 가지산파, 도이선사 있잖아요. 가지산파, 도이선사. 이것도 게리지게 한번 나왔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성격 보면 선입니다. 선. 수행을 강조해요.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풍수지리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제사 지내면 도교입니다. 다시 한번. 제사 지내면 뭐다? 도교야. 제사 지내면 도교입니다. 아시겠죠? 제사는 도교라는 거. 그럼 이제 사료 보죠? 사료. 자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료 자장. 신인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가 다시 불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로운 일을 해야 합니까? 신이 답했다. 황용사 호법욕은 나의 마다들입니다. 법왕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고국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여자가 왕에 있대 선덕여왕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황용사 호법욕 해가지고 여기 그 절을 보고 있잖아요. 황용사에다가 이제 탑을 세우라고 하죠. 탑을 세우라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자장이에요. 황용사 호법욕이 나의 마다들이라 여기다 탑을 세워야 한다. 여기다 9층탑 세우시오. 그쵸? 고국에 돌아가면 황용사에다가 9층탑 세우시오. 이거 누구? 자장, 자장. 선덕여왕 때 자장. 자장. 자장 9개 개장 됐자. 됐죠? 잘 나옵니다. 자장. 한번 잘 나와요. 잘 보셔야 돼. 그다음 원강. 원강은 결사표잖아요. 결사표. 속이잖아요. 결사표하고 세속 5개잖아요. 왕이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요청하자. 구걸한데 군사를 구걸하는 편지. 결사표 아닙니까? 그렇죠? 결사표. 결사표고. 그리고 여기 왕이 왕성을 짓고자. 이 왕이 누구예요?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성을 짓고자 하니까 이거 반대한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냐? 의상이에요. 의상은 왜 반대할 수 있냐? 이 사람 진골이야. 왕족이야. 친척이야. 친척. 삼촌급이에요. 삼촌이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육득품은 어떻게 급이 안 됐네가 어떻게 말합니까? 급이 되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왕한테 왕성, 성 짓지 마라. 축성하지 마라. 이렇게 건의한 사람은 의상입니다. 의상. 알겠죠? 의상이에요. 원효는 육득품입니다. 원광, 의상, 자장은 다 진골이에요. 급이 높아요. 이건 의상이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옥? 하옥. 좋아요. 그 다음 의상과 자장. 중국 유학에 돌아와서 부석사. 끝났네. 부석사. 일화감 부상에서 부석사. 부석사 나오면 무조건 의상. 또 여기 나왔네. 문무왕이 경주에 성각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 만류한 일화. 이건 의상이잖아요.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 선덕여왕한테 황윤석 구출목탑을 건립하자고 한 사람은 자장. 자장 아홉 개. 개장 대짜리. 개. 개울종. 대짜리. 대국통. 국통 나오면 해량. 대국통 나오면 자장. 그쵸. 국통과 대국통. 여러분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대승기신론서. 이거 나왔을 때 완전히 이거. 개리직 완전 난리 났었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펼쳐 열어도 변잡하지 않아도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어둠이 없고 논파하지 이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기신론은 종체가 그러하다 졸래. 이를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 종체를 갖추어 밝힌 이가 적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핵심 단어. 기신론 나오네. 기신론. 기신론. 그쵸. 그러면 대승기신론서잖아요. 대승기. 여기 신론. 기신론. 대승기신론. 이거 나오니까 아 이거 원효구나.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 찾으면요.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사료가. 기신론의 종체. 대승기신론서에서 기신론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아 진짜 어렵죠. 2020년 한국사가 진짜 최악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니 2019년. 2019년. 이쪽이 진짜 어려웠어요. 기신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원효 또 있네요. 원효 진짜 잘 나오죠. 원효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 화쟁국사. 화쟁. 사상하면 원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시였때 화쟁국사로 어떻게 시골을 추측 올려줬다. 올려줬다. 그래서 화쟁 나오면 누구다? 원효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예요. 일심 나왔다고 원효 찍으면 안 돼요. 일심 원효일 수도 있고 원효를 계승한 그 누구냐. 의천이나 지누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심 나왔으면 조금 더 읽어보세요. 더 읽어봐야 돼. 누군지. 그런데 화쟁 나오면 읽을 거 없어요. 그냥 화쟁 나오면 그냥 원효로 찍어도 돼요. 화쟁 나오면 누구로 찍어도 된다? 원효로 찍어도 돼요. 화쟁은 원효로 그냥 여러분이 바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아 많죠. 이쪽은. 원효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 읏 사상적 대리 완화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신앙을 직접 전도하여 불교대중화 길을 열었다. 불교대중화. 아미타신앙.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빼고 그냥 아미탑을 불교대중화니까 아 원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사료 분석하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불교대중화 아미타 1심 나오니까 아 누구? 원효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아 원효 많이 나오죠. 원효가 넘버원입니다. 그다음 원강. 원강 새소국에. 새소국에도 5개가 있다. 볼 거 뭐 있어. 원강은 새소국에 가고 걸사표. 진평왕 때. 그 다음 고대문화 2 보도록 하죠. 고대문화 2. 고대문화 2는요. 학문, 교육, 그 다음 역사서입니다. 여기 채취원이 제일 잘 나와요. 채취원. 그 다음 교육기관 독서산품과. 국학이나 독서산품과 잘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정치사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는 문화사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정치사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연관되어 있어. 어떤 왕이 뭐 했나. 문화사도 되고 정치사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순수하게. 뭐야. 문화사라고 하면 채취원 정도는 여러분이 좀 봐줘야 돼. 채취원 정도는. 그러면 30페이지 볼게요. 필기노트. 한자 보고 읽어보세요. 학문. 고구려. 백제. 신라. 됐고.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이제 보시면. 국학 있죠. 국학. 신문왕 때 예부 소속. 유교 교육기관이죠. 충. 효. 노노. 효경. 심비관등. 15세에서 30세. 귀족자제. 주로 육두품에 입학하고. 수업년은 9년. 졸업하면 대나마 남아 부여한다. 편천. 국학. 태학. 국학. 국태국. 국태국. 이거 기억하세요. 국태국. 신경해. 그래서 태학하면 경덕왕입니다. 그냥 국학하면 신문왕이고. 국학이 잘 나와요. 국학은 은근히 잘 나옵니다. 특히 사료팀이 대나마 남아 뭐 이렇게. 고려 아니 신라 관직명이 있다. 그러면 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산품과는요. 국학 졸업시험이에요. 30페이지 나오죠. 국학 졸업시험. 그 다음 여기서 필수과목은 효경입니다. 효경. 효경. 꼭 기억하시고. 발해 교육기관을 주작합니다. 발해 교육기관을 주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강수. 아까 우리 봤죠. 강수. 답서를 한 게 천방이문서. 이 사람은 외교문서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두품이에요. 설총. 설총은 신문왕한테 화왕계 썼어요. 화왕계. 그렇죠. 화왕계. 꽃의 나라. 할미꽃하고 장미꽃 있는데. 할미꽃이 충신이고 장미꽃이 뭐다. 간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대문은 개림작전. 한상기. 화랑세기. 고승전. 악본 있죠. 이걸 암기팁이 닭 한 마리 불에 고앙 먹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채취원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채취원이. 채취원. 채취원이에요. 암기팁을 하면 여러분. 왕계란 10개면 중국 황사 이긴다. 왕계란. 10개면 뭘 이겨. 중국 황사 이긴대요. 왕. 제왕년대력. 제왕년대력. 그 다음. 개원필경. 낭낭비문. 심우십조. 진성여왕. 중국 유아. 토항소경문. 사륙집. 사산비대. 끝. 그쵸. 그중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제왕년대력이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제왕년대력. 제왕년대력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제왕년대력. 좋습니다. 그 다음. 채취원 됐고요. 역사서. 역사서 가끔 나옵니다. 고구려 6인데 이게 신집으로. 그 다음. 백제는 공서기. 근초고왕. 신라는 거칠부. 국사. 그쵸. 통일신라는 김대문. 됐습니다. 도교. 특징. 고구려. 고구려에서는 일지문다. 여기 연계소문 장려고요. 백제는 금동대학농. 사택적비. 그 다음. 신라는 화랑도. 국선도. 풍류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는 사상비문이 있고요. 정예. 정유. 공주. 명예도 있다. 그런데 도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사를 지내요. 도교는 뭘 지낸다? 제사. 도교는 뭘 지낸다? 제사 지냅니다. 도교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교는 제사를 지내고 풍수지리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죠. 여러분. 법원직에서 이제 사료입니다. 독서상품과. 처음으로 독서상품을 정하여 벼스를 하게 되었는데. 춘추자시전.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을 능통히 알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을 밝은 자를 상으로. 공내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으로. 공내 효경을 읽은 자를 하로하였다. 효경 효경 나오네요. 효경 효경 효경. 독서상품. 독서상품과죠. 효경 공부하는 건 국학. 이거는 국학 졸업시야. 그렇죠. 원성화. 끝. 간단하죠. 핵심 단어. 그 다음 최치원. 치원이 어려서 전밀하고 민첩하였으면 학문을 종화했대요. 12살이 되자 배를 타고 당낙. 어 12살에 여러분 유학 갔네. 우리 아들도 유학 갔네. 10년 안에 과거에 급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결국에 합격했대. 중국 유학 가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 누구? 최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치원이라는 이름이 있고. 12살에 가서 10년 안에 공부해서 합격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8년 만에 붙잡아. 10년 안 걸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행 가서 변수를 하다가 고국에 들어왔는데. 전후에 난세를 만나서 처제에 곤란했대. 모함을 받아 죄를 걸릴 수 있므로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탄하고. 다시 변수의 뜻을 듣지 않았다. 어느 여왕 때 활동했다? 진성 여왕 때. 진성 여왕 때. 그래서 진성 여왕 때 뭘 바친다? 심우. 10조를 바쳤지만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 6두품. 그렇죠. 신문제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신석의석. 여러분 임신석의석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화랑의 공부 약속이에요. 화랑의 공부 약속. 3년 안에 공부해가지고 3년 안에 뭐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늘에 맹세한대. 3년 이후 충돌을 지키고 잘못 얻기를 맹세한다. 이거 말고도 공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맹세가 있습니다. 임신석의. 화랑의 공부 약속. 화랑이 유교 공부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고대문화 이제 3보도록 하죠. 고대문화 3. 고대문화 3에서는 여러분 이건 그림도 잘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고분이 진짜 잘 나옵니다. 고분. 고분. 고분이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무덤. 그 다음 백제 잘 나와요. 백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돼가지고. 한성은 계단식 무덤인데 이거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송산리 고분 능산리 고분. 송사리가 능글능글. 공주하고 부여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송산리 고분 7호 분까지 있는데 1호에서 6호까지는 이제 아니다. 1호에서 5호가는 굴식 돌방이고요. 그 다음 6호하고 7호가 벽돌무덤인데 그 중에서 6호는 벽화가 있고 7호는 벽화가 없어요. 근데 7호가 그 유명한 무령왕릉입니다. 7호. 무령왕릉 밑줄 쳐요. 지석 발견됐죠.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그리고 한중일 문화가 다 들어가 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 사비에는 금동대왕도 발견됐죠. 은제관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날 무덤인데 여기는 유물이 많이 나왔다. 껌꼬리 많이 나왔다. 그 다음 나중에 굴식 돌방부도 바뀌었다. 요즘 제일 핫한 고분은요. 발해 고분입니다.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 정해와 정효. 32페이지에 있는 정해와 정효공주 무덤이 정말 잘 나와요. 정해는 육정상 고분이고 정해는 돌사자가 있고요. 정효는 용주상 고분이고 벽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화냐 돌사자냐. 벽화냐 돌사자냐. 이거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불상. 불상은 영가칠려명 서산 말삼종불. 경주 베리 석굴암 본존불 이불병자상 있는데 이 불상은 고력계 훨씬 잘 나와요. 그래도 이거 암기하자면 7년된 서산 베리 스트로베리 아즈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이 크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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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 불탑. 탑은 미륵산석탑이 원탑입니다. 원이요. 제일 잘 나와요. 미륵산석탑. 얼마 전에 발굴됐죠. 사택 적덕다리 사리봉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정린사 5층 석탑. 황수석 구춘목탑. 불황사 모존석탑. 강원산석시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 진전사지 석탑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그림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림 중요합니다. 그림 중요합니다. 그림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승탑. 성조. 승려. 무덤. 팔각. 원당이 기본이죠. 신라대. 쌍봉사. 그 다음 철감선사 승탑이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축. 안악궁. 평양성. 석성. 백제는 왕사. 미륵사. 읽어보세요. 건축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까. 불국사 석구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에서는 볼 게 없고. 무구정광 대다란의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봐줘야 돼요. 무구정광 대다란의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서해. 여기에서는 김생. 최우 유신. 탄연.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본 문화전파. 담징. 종이 먹. 그 다음 징. 종을 징. 그 다음 혜자 쇼. 소코트 혜자 스승. 해관. 일본 삼릉종 개조. 해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산디고운벽화는 닭가마스. 수다 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기한차. 아직 한자도 몰라. 그 다음 왕인천자면 인천사람. 그 다음 단위고암무. 고양이로 보시면 되죠. 놀이사치게 불놀이야. 이거 제 거 암기팁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문화전파도 요즘 옛날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잘 나왔는데 옛날보다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쪽에서 제일 넘버원은요. 여러분 고분하고요. 탑이에요. 고분하고 탑. 고분하고 탑이 넘버원입니다. 진짜 고분하고 탑이 잘 나와요. 고분탑을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우리 사료 보죠. 정해공주 봅니다. 정. 아 정효. 정해가 있고 정효가 있는데 정해는 둘째 딸이고요. 정효가 넷째 딸이에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공주는 우리 대응보력 효강 금융선법대왕의 넷째 딸이다. 대응 나오잖아 연호. 대응.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네. 그럼 정효공주 때 정효공주에 뭐가 있다. 돌사자가 있다. 벽화가 있다. 벽화가 있다. 벽화가. 그렇죠.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 다음 평양. 장수항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에 천도했다. 이건 국가적 문제잖아.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거를 주장했다. 평양. 평양. 그 다음 백제 유적지. 이 도시는 2015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12번째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역이다. 유네스코는 이 도시 역사 유적지는 아래 두 곳을 포함하여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했다. 여기 송산리 고분 나오네요. 여러분 공산성하고. 그럼 이거 어디입니까? 공주. 공주. 부여. 익산. 세 군데가 백제 유적지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부여일 경우 능산리가 되겠죠. 부여일 경우 능산리 고분. 공산성하고 송산리는 공주. 공주입니다. 그럼 공주하고 또 관련된 거 뭐 있을까요? 김원창 난 여기 일어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 뭐냐. 그쵸. 동아계 우금치 전투도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그 다음 송산리 공주. 공주. 그 다음 고려시대 때는 망이 망소인한. 공주 명악소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공주의 역사도 좀 보세요 여러분. 요새 지역사 문제 정말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 문제까지 여러분이 퇴출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백제 유물. 백제 유물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택적비에요. 이게 사택적비. 이게 금동대왕. 이게 금동대왕. 그쵸. 그 다음 이건 목간. 이거는 미륵사의 석탑에서 발견된 뭐. 그쵸. 사리봉왕. 여기 사택적덕다리에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요거 나오면 아 이거 백제구나. 이거 백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만약에 요거만 나왔다면 이건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입니다. 알겠죠? 그럼 사택적비 요거는 의자왕. 이거는 위덕왕이라고 추정됩니다. 성왕 아들떼라고 추정되고. 아무튼 요거는 무왕. 요거는 의자왕 때다. 다 백제거다. 목간 언젠지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아 어느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불교 선종 보도록 하죠.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치. 선종은 지방 호족한테 어떻게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색심 단어. 지방 독자적 세력한테 어떻게 성주나 장군을 지칭한. 이 성주나 장군을 지칭한 자가 누구냐. 호족이야. 호족. 호족들이 믿는 불교가 뭐다? 불교 선종이다. 그러면 진골 귀족들은 교종입니다. 진골 귀족은 교종이고요. 그 다음 지방에 있는 성주나 장군의 호족들은 선종. 이렇게 달라요. 이게 참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다. 중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세. 사료 웬만한 거는 다 봤고요. 이제 중세 봐야 합니다. 중세는 정치 1하고 2가 있는데 당연히 중세 정치 1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중세 정치 1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세 정치 1은 고려 왕 중에서 여러분 3명이, 4명이 제일 잘 나오잖아요. 태, 광, 성, 그 다음 공민왕.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이렇게 4명이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여기 있습니다. 태조, 왕건, 광종, 그 다음 성종. 근데 요즘 대세는 누구다? 광종이 대세입니다. 요즘은 광종이 대세입니다. 광종이 정말 광종 잘 나와요. 광종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광종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게요. 제 거 필리 노트 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후사국 통일과정. 이거 기출됐었죠? 제 거 암기 팁을 많이 풀었을 겁니다. 이거.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1호. 백구 나 고발.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1호. 됐네.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1호. 백, 후백제, 후고고려. 나, 나주, 고, 고려, 발, 바래. 그 다음 경주, 급습, 공산, 고창. 그 다음 견원, 망명, 신라, 후원, 일리천. 그리고 후연 격대. 이렇게. 아, 후연이네. 후산국 통일. 후연이나봐. 아까 관계 때문에 해서 그런가 보네요. 다시. 후백제, 후고구려 건국. 900, 901년. 나주점령, 왕건이. 고려 건국, 발해 멸망. 고려가 918년이죠. 경주, 견원이 급습하고요. 그 다음 공. 공산전투. 그 다음 고창전투. 이게 대구고에 이게 안동입니다. 견원 망명하고요. 신라 이제 멸망하고요. 신라 멸망합니다. 1, 2천 전투하고 후산국이 통일됩니다.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이루. 이렇게 암기하시고 문제 푸시면 다 풀립니다. 순서문제는 다 풀려요. 순서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그 다음 후산국의 영웅, 궁예, 견원, 왕건. 여러분 이거 한번. 면밀히 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 왕들. 노래 불러. 대광성, 현문숙, 예인코, 원열선숙, 목공. 노래 불러. 대광성, 현문숙, 예인코, 원열선숙, 목공. 남겨먹고 시절. 그렇죠. 그중에 태광성 중요하잖아요. 태광성. 태조, 호적, 호적정책. 회유책. 혼분사죠. 혼인. 역분전. 사성. 결혼하자. 땅줄께. 의영재맷자. 셋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리죠. 견제책. 사신관. 기인제조. 사신관. 사신관 뭐예요 여러분. 연대 책임져라. 기인제도. 인질제도. 인질제도. 혼분사. 사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북진정책 고려라고 하고 서경중시하고요. 청천강의 영웅망까지가 어떻게 돼. 영토를 늘립니다. 그 다음 연호는 천수였다. 민생안정 좀 쉬어라. 취민유도 흑창. 그렇죠. 그 다음 숭물정책 연등의 팔관회하고요. 훈요십조까지. 그 다음 책은 정계 개배노소 훈요십조.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종. 됐고 정종 잘라봐요. 정종. 정종 관악보 광군인데 광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광종. 제일 중요하죠. 왕권 강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인군이죠. 재정. 인사. 군사. 재인군. 재인군. 재정인사. 군사입니다. 재정인사. 군사. 재인군이다. 재정. 인사. 군사. 재정이 뭡니까 여러분. 재정이. 돈. 돈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인사. 인사는 뭐야. 내 사람 내가 뽑아야지. 군사. 말 안 돼. 죽여버려야지. 재인군. 요거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광종의 재인군은 뭐냐. 재정. 노비안검법. 그 다음 주형공부법. 인사권. 과거. 쌍기둥이 과거. 군사권. 호적. 숙청.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죠. 주형공부법. 노비안검법. 과거제. 고복. 재정. 친재견헌. 광덕중풍이죠. 제이보. 귀법사. 그 다음 절도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 불상도 만드는데. 관촉사. 젖어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있다. 그래서 암기팁으로. 송과도 교류합니다. 광덕중풍 중에서. 중풍 때 사람 많이 죽여요. 그래서 암기팁은. 제조청이 광풍이믄니. 노비들이 쌍수도 귀싸되게 날린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아니면 재인군으로 해서 여러분이 암기해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비안검법하고. 그 다음 과거제. 이건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귀법사. 여기 제이보. 이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봐줘야 한다. 그래서 암기팁 하면. 제조청에 광풍이믄니. 노비들이 쌍수도 들고 귀싸되게 날린다. 그 암기팁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종 보죠. 성종. 성종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정비한 사람이야. 왕권 강화는 누가 했다. 광종이 했다면. 성종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스템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최순우가 얘기하죠. 심의십팔조에서. 유교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게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하냐. 중앙지권과 유교통치인형을 정비하려고 했다. 유교를 어떻게 통치이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다. 성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시험보고 하죠. 그래서 최순우가 암기팁. 암기팁 왜. 최순우가 학교에서 시험보고 도서관에서 목성공부하죠. 목성공부. 목성공부한다. 최순우의 심의십팔조. 학교 두 개. 그렇죠. 학교 국자감향교. 시험 두 개. 과거제 정비하고. 그다음. 문신월거법. 도서관. 비서성수성공부. 이성육부. 시비모. 끝.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고. 그냥 끝나요. 성종.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 최순우가 학교 가서 시험보고. 도서관에 목성공부. 2222. 이거 이러면 정리해주면. 문제 웬만한 거 다 푼다. 이거 외에도 육창 있고요. 그다음. 분사제도 정비했었고. 그다음 또 문신월거법. 이 정도. 문신월거법 말고. 문상계. 중국식 문상계 정비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추가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료 보죠. 사료. 왕건. 가는 궁예를 섬겼는데 시기가 많고 포악한 임금을 사만의 땅의 3분의 1을 차지해야 된 것은 사실 그의 공이었다. 왕건 얘기하는 거죠. 가는 직위 직후 김부가 아직 복속해오지 않고 견훤이 아직 항복해오기 전이었는데도 자주 서두에 행차해 친입북방에 국경지대를 순시하였다. 견훤 나오네. 항복. 해오기 전인데. 그러면 견훤하고 같이 봐봐. 김부가 신라하고 견훤이 후백제잖아요. 그럼 하나 남잖아. 뭐. 고려 고려. 그럼 왕건이죠. 왕건. 그렇죠. 왕건으로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아 참 이 서두가 어디냐. 평양 평양. 서경 서경. 그렇죠. 서두가 서경 평양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 청동상이 발견됐대요 여러분. 개경 형능 부근에서 청동상이 발견됐대. 이 청동상 이거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도 왔는데 북한에 발견된 거거든요. 이거 누구냐. 태조 왕건. 청동상이 발견됐다. 이 사람 누구다. 태조 왕건이다. 청동상 나오면 누구다. 아 이거 태조 왕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태조 왕건. 또 보면. 태조가 포석전에 지휘하여 포정전에 지휘하여 국호를 고려. 연우천수. 그렇죠. 이건 누구? 태조 왕건. 견언이 탄 말 앞에 와서 항복하니 이래 젖병도 기세를 잃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신검이 두 동생과 함께 항복하였다. 신검이 어떻게 후백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항복했대요. 어 그러면 어떻게 왕건이 이제 삼국통일을 한 거죠. 삼국통일을 한 거죠. 그 다음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했대요. 세자 어디 세자? 발해 세자. 발해.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아 태조 왕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견언부죠. 견언. 태조는 정의 5천명을 건드리고 공산의 아래에서 가를 맞아서 크게 싸웠다. 공산전투. 공산전투. 그렇죠. 공산. 팔공산 생각해. 대구라니까. 공산이면 팔공산. 대구야. 팔공산 대구. 그 다음 가가 크게 일으켜 고창군. 이거 안동. 안동. 안동에서. 그렇죠. 대구와 안동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왕건하고 견언하고 싸웠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경주 공고잖아. 공고. 공고. 대주 공고. 그런데 이 공고에서 경주 공고에서 공이 여기. 팔공산 여기에서 누가 이겨냐. 견언이 이겨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겨냐. 왕건이 이겨요. 누가 이겼는지도 여러분이 봐야 돼. 누가 이겼는지. 여기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돼. 이제 왕건이 성을 주잖아요. 그게 안동 김 씨죠. 안동 김 씨 두 개가 있긴 한데. 여기가 신 안동 김 씨가 이쪽에서 나온 거죠. 좋습니다. 이제 훈요십조 가죠. 왕건의 훈요십조. 훈요십조는. 그래서 뭐라고 되었냐. 거란 같은 짐승 같은 나라. 왜 짐승 같은 나라다. 발해를 멸망시켰잖아. 발해를 멸망시켰. 약속시키자고. 발해를 멸망시킨 어디. 거란을 어떻게 돼. 놀지 마라. 그렇죠. 같이 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거란에서 누굴 파견해요. 사신을 파견하죠. 사신을 누구 파견합니까. 사신을 파견하니까. 낙타 선물 주니까 낙타를 만부교에서 어떻게. 굶어 죽여 보이죠. 그래서 만부교 사건까지.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거란이 쳐들어오게 된다. 총 몇 번 쳐들어온다 거란이. 세 번 쳐들어오다. 이걸 물리친다. 그 다음 노비안검법. 너무 잘 나오죠.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너무 잘 나와. 그렇죠. 왕이 노비를 조사해 그 시비를 가려내자. 그 주인을 등치는 자가 많았고. 윗사람 능멸한 풍족이 생겼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하자. 대목황후가 강곡히 가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노비 조사했다. 그 시비를 가리려고 했다. 노비안검법이죠. 왕권 강화하려고 한 거야.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 노비가 있으면 재정이 안 좋아. 그래서 노비를 조사해 노비를 없애주고. 그 노비를 양민화해서 세금을 거둬야지 왕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독재하는. 왕권 강화는 무조건 노비 제도를 없애려고. 노비 제도 조사하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광종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태종 있죠. 태종. 태종도 노비 병종도가 만들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공미랑도 어떻게 돼. 전민병종도가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비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거. 노비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광종. 아 이것도. 이거 그냥 이름 안기하세요. 왕은. 소. 왕소. 왕소가 광종이에요. 이거 옛날 보보경심의 드라마. 옛날이 아니죠. 옛날이긴. 보보경심 드라마의 이준기가 왕소였어요.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 보는데 이준기 왕소 나오길래. 어? 광종이다. 내가 그랬다가 좀 혼나긴 했는데. 스포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스포야. 역사가 원래 스포지. 체세 초반에 신하에게 예를 갖춰 대우하고 성사처리가. 현명했대요. 근데 나중에 되면 사람 많이 죽인대. 언제 죽였을까? 광덕중풍 중에. 중풍 때 많이 죽였어요.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3천명 죽여요. 3천명. 엄청 죽이죠. 3천명 죽여요. 그러니까 좀 죽여야지 왕권이 강화되나봐. 보면. 많이 죽일수록 여러분 왕권이 강화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친제결혼을 하죠? 광덕중풍 친제결혼을 하고. 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황제국가 했다. 이거 누구다? 광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제결혼과 황도, 서도 나오면. 아 이거 누구? 광덕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중홍과 그 다음 이제 왕동이 중홍하고 왕동이 반란이 반역을 꾀했다. 이거 나오면 광덕중입니다. 그 다음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쌍기등용이 있다. 쌍기등용에서 과거제 설시했다. 이거 그냥 볼 것도 없이 광덕중. 그쵸? 2022년 지방지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어요. 정말. 한국사가 지금 없어지려고 하니까 문제 쉽고 막 이런다니까. 아 진짜. 아니 너무 쉽게 나왔어. 제가 볼 때는 개리직만 없어지지 않고 아마 다른 과목도 다 없어질 것 같아. 다른 과목도 다 없어졌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언제 부활하지 않을까? 나 나이 먹고 부활하려나? 나 나이 먹고 부활하려나? 아 지금 한국사 전멸시대입니다. 전멸시대. 전멸시대예요. 나라 망하고 다시 나라가 독립되면 그때 한국사 다시 하려나? 아무튼 지금 아 너무 쉽게 나왔어. 쌍기등용이 이거 씌우면 좋았으니까. 그래서 광덕중 나와가지고 답도 씌웠어요. 개리직은 그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이 사료 주면 선지가 어렵겠죠. 선지가 어렵겠죠. 그 다음 귀법사 균여 광덕중입니다. 그 다음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두라고 했다. 이거 또 광덕중이죠. 아까 이거 앞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거 또 나온다니까. 2020년 경찰 간부 지방직 9급에 나왔던 게 2022년 개리직에 나왔잖아요. 기출을 돌고 돌아요. 사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기에서 나와요. 거의 80%는 기존의 사료에서 잘 나오고요. 한 20% 정도가 새로운 사료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사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멘붕 오는데 아 그건 어떻게 해. 아는 거라 다 맞춰야지. 아는 거만 다 맞춰도 합격한다니까요. 그 다음 최승류 심의 28조 경찰직 법원직 국회직 다 나와요. 여기 핵심 단어. 청컨대 외관을 두셔서 나오면 무조건 최승류 심의 28조. 청컨대 외관을 두셔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심의 28조다. 청컨대 외관을 두셔서 나오면 뭐다? 심의 28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의 근원.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자신의 근원. 그쵸? 불교, 수신, 유교치구. 불교, 수신, 불교, 수신, 유교치구. 불교. 불교를 다른 말로 석교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종교라는 뜻이에요. 불교, 석교, 수신, 유교치구. 불교, 수신, 유교치구. 불교. 수신, 나를 지키는 것. 나라는 유교로. 그러니까 개인은 불교로, 나라는 유교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풍속은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대요. 독자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최승률 심의 28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제 때? 성종 때. 그러니까 성종의 어떤 시스템을 할까? 그러니까 유교적 시스템 하세요. 그리고 중앙집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최승률다. 그러니까 최승률하고 고려성종은 세트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종의 정책 보면 향리, 직제, 국자감, 주부, 군연, 이직을 개정하여 당대 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보호장으로, 난중을 호정으로 그 다음 웡애랑을 보호정으로 하였다. 경치 좋은 장소를 세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국자감 나오네요. 국자감 나오면 성종입니다. 국자감 나오면 성종이고, 호장, 부호장 나와도 성종이에요. 호장, 부호장. 호장, 부호장, 그 다음 뭐? 국자감 나오면 누구다? 성종입니다. 호장, 부호장, 국자감 나오면 성종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채승로의 심의 28조. 여기 아까 석교. 석교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가 석교라고 했죠? 석가모니 동교니까 불교. 불교로 행위하는 것은 수신, 불교시구, 수신. 유교, 치국, 치국. 나라를 다 쓰는 거예요. 이국 이것도 다 쓴다는 거예요. 불교, 수신, 유교, 치국. 이거 누구? 채승의 심의 28조다. 이거 의문이 좀 많이 틀렸는데 수신, 그 수신. 그 다음 나오고, 이국 나오고, 유교, 불교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건 채승로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석교를 불교라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유추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 당시. 불교가 아니고 석교로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조금 헷갈려 있습니다. 그 다음, 통치해제 이제 보도록 하죠. 통치해제. 도병마사, 신목도감. 이건 언제나 베스트죠. 언제나 베스트. 도병마사는 국방, 외교. 그 다음, 신목도감, 벽죄, 격식 같은 거죠. 그쵸? 대가는, 여러분. 도병마사, 신목도감하고 대가는 중요합니다. 대가는 여러분 관리, 검증하고요. 간쟁, 봉박. 석연, 간쟁, 봉박이 대간이 안다. 석연, 간쟁, 봉박을 누가 안다? 대간이 안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문각, 사촌대, 한림원 한번 보시고요. 오도양계 한번 읽어보세요. 오도양계. 오도는 안찰사가, 양계는 병마사가. 됐어. 넘기시면 42페이지. 향, 부곡소 있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어떤 거주이전 자유옵고요. 세금 많이 내고요. 과거 응시 안 되고요. 관리 파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향, 소, 부곡. 여러분, 차별받은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군사제도 보면 2군, 6위가 있죠? 2군은 응양군하고 용호군. 그 다음, 6위는 금호위, 신호위, 감문이 있고요. 중방이 있고.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주영군, 주진군. 주영군, 주진군. 주영군은 예비군이고요. 주진군은요. 상비군입니다. 그 다음, 특수군 보세요. 특수군이 나오니까. 광군, 별무반, 삼별초, 마별초, 연호군. 그렇죠. 광군은 정종 때. 별무반은 윤관이죠. 숙종 때. 삼별초는 고종 때. 고종, 최후 사병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등용제도 3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문무과 있죠. 문과, 제술, 명경이 있습니다. 제술이 더 우대받았습니다. 명경보다. 그 다음, 음서가 있었다는 거. 잡과도 있었어요. 근데 무과가 없어요. 무과. 승과 있었다. 음서 중요하죠. 5품 이상. 양도 가능하고요. 어린애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통체제는 여러분이 암기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문생제도. 자주는 여러분 출제의원. 과거 출제의원. 문생 합격자.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합격자와 출제의원이 서로 어떻게 돼? 아버지와 아들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뭇길이 연결돼요. 그래서 문벌귀족이 되죠. 문벌귀족. 자주문생제도가 나중에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소. 소는요. 특수조직인데요. 뭐 만든다? 수공업품 만들어요. 농사 안 돼요. 수공업품. 그렇죠. 금, 은, 구리, 새, 도자기, 종이, 차 같은 수공업 제품을 생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별받았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별땜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공주 명악소에 나옵니다. 향부곡. 향부곡은 농사입니다. 소는 수공업이고요. 알겠죠? 보시면 오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 역을 부담한 사람, 모두 태조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고려텐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들을 맞게 했다. 향부곡 얘기하는 거죠. 향부곡. 차별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윤관이 별무 만들죠? 윤관이 별무 만듭니다. 윤관 나오고요. 그 다음 보병, 기병, 그 다음, 그러니까 저기 여진족이 기병인데 우리가 보병에서 진 거다. 그래서 우리도 기병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신기, 신보, 항마 이렇게 세 개의 군대를, 특수군을 만들잖아요. 이게 별무반이다. 신기, 기병, 신보, 보병, 항마, 승병. 말만 있으면 신기군에 들어가요. 말만 있으면. 양천홈선군입니다. 천안사람도 들어가요. 귀족 양인만 가는 게 아니고 양천홈선군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천홈선군도 시험이 나왔어요. 그 다음 신목도감. 신목도감은 도병마사의 군사업무며 신목도감은 국내 업무. 국내 업무. 제도와 격식. 신목도감. 시간을 문제라고. 신목도감. 답이 신목도감. 착. 아휴. 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아휴. 나 끝났다. 그렇죠. 김종훈 끝났다. 먹고살이 끝났다. 이렇게 문제 쉽게 나온다. 끝났다. 서서히 끝나가고. 진짜. 아휴. 이걸 문제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건 여러분 전혀 도움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은 거니까. 이건 별 도움 안 되고. 나머지 사료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중세정치 2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세정치 3부터 나가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 4강이죠. 총 10강까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사료 보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단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중세정치 3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